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닭고기 많이 드시죠? 다이어트용으로도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드시는데 그 닭고기 어디서 키우고 어디서 가공을 하겠습니까? 많이 커죠. 시중에 다른 업체들도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닭고기 하면? 많이 커, 닭고기. 띵띵띵띵띵띵띵띵. 이 멜로디가 익숙하시다면 당신도 많이 컵니다. 많이 커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거. 확인... 굳이 하긴 안 하셔도 많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3월 24일 수요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우리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정확한 팩트로 차분차분하게 저희에게 전해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연구원님은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 날과 티셔츠를 입고 오는 날은 혹시 어떻게 다른 날입니까? 아, 저희가 회사 자체적으로 금요일에는 또는 연휴 직전 일은 캐주얼 데이라고 해서 편한 복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연휴 전에는? 네, 맞습니다. 오늘 편한 복장인가요, 그럼? 아니죠. 이거는 이게 포멀한 복장이죠. 그러면 오늘은 한번 좀 편하게 가시죠? 비록 복장은 포멀하시지만 듣는 분들이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좀 더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래도 국내 증시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기타 아시아 증시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가 상해나 심천 같은 경우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홍콩 항생지수는 2% 넘게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2% 넘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단 시장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유가 같은 경우는 6% 넘게 하락을 했었고 특히 이미 다 미국장 보셨겠지만은 여행이라든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컨택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말은 다시 재확산?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뒤에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역시 EU와의 마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U가 일단 1989년에 중국에서 천원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 게 이제 신장지구에 있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제재하면서 중국이 또 바로 또 맞대응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유럽도 그 인권에 대해서 뭔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시비거는 그런 상황인가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얼른 이것 좀 보고 갈까요?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이제 이유는 뭐냐면 미국도 항상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그 비영리기관 중에 프리덤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 자유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자유 이런 것을 가지고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별로 구분을 짓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최하위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완전 자유화는 아니고 약간 부분적으로는 자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이런 지도로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여기에 있잖아요. 중국이 여기에 있는데 중국 이외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러시아 이런 국가들도 대부분 다 중국과 같은 색깔이긴 하지만 이게 직접 그 나라의 스코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스코어를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9점입니다. 9점, 100점 만점에. 그래서 실제로는 근처에 있는 미얀마나 이런 나라보다 더 낮아요. 그 프리덤 지수 자체가. 색깔은 같지만. 네, 색깔은 같지만.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프리덤 하우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규제도 상당히 좀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자유도도 상당히 낮은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난해 12월에 중국과 EU가 포괄적 투자 협장을 맺었거든요. 이게 무려 7년 동안 협상을 해오던 게 지난해 12월에 합의가 된 거고 그 합의의 주요 핵심 사항이 뭐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무조건 중국 로컬 기업과 진출하는 기업 간의 지분,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반반이어야 했습니다. 또는 51%에서 49% 이 정도. 그러니까 로컬 기업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죠. 우리나라 현대차가 갔을 때 그냥 우리 현대차 그냥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북경 현대차. 반반적인 조선을 꺾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포괄적 투자 협장에서는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50%가 아니라 소유권 100%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회 내에 중국 대표단 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 의원 자체가 인준이 될 수 있을까, 비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EU도 상당히 중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거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시장이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유럽과 중국이?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과 중국인데 크게 갈등이 심하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없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성량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시중에 일각의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유럽 중에서도 누가 제일 영국인가요? 영국은 유럽 탈퇴했잖아요. 한국은 뭐 EU에서 탈퇴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EU가 한 방은 날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또 중국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다 닿았거든요. 미국, 영국, 캐나다는 어차피 한 편이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단일 민족 국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취급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유럽은 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중국에 뭐라고 할까?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왔다. 이런 국민적인 감정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는. 우리가 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냐. 갑자기 1년 지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무역 분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 또는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EU로부터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들을 국가별로 한번 정리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EU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보시면은 좀 중복되는 것들이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아식품, 분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의 수급도 좋았고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유럽이 싸우면 수혜를 받을 만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의 대체제. 미국, 중국의 싸움은 사실 우리한테 좀 많이 불리했었는데 중국과 유럽의 싸움은 우리한테 괜찮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하지만 개별 업종에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경쟁 강도가 좀 치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초에 상장을 했던 홍콩의 콰이쇼라고 해서 틱톡 같은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길리자동차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4에서 7%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덱스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심천지수 동일하게 일단 200일선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1선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베트남지수가 그나마 좀 견조합니다.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00억, 4,300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 홀로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9,000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 4거래일 동안의 움직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와서도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자로 해서 3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순매도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3거래일동 그러니까 총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1,000억 매도했고요. 기관들이 2조 원 매도했습니다. 그중에 연기금이 1조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무려 4조 원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어땠느냐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 2.3% 하락했고요. 나흘 동안 영업일 고가와 저가 기준으로 보면 4%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국내 지수는 연초 이후부터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스권 이후에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있고 예탁금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점점 박스 하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박스 상단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어요. 시장을 좀 더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돌릴만한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FMC 회의도 기대를 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코멘트도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부양안 이런 것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재료가 그냥 하나 둘씩 다 소멸이 되면서 이제 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남은 재료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기업 실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가 3월 말, 4월 초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윈도우 드레싱? 네. 연기금이라든지 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보통 분기말에 집중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시장에서의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시장의 큰 손이 바로 이제 일본 기금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계 년도가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큰 손이 또 다시 컴백하는 사러 가는 거예요? 사러 가는다고? 그러니까 사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포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 초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수출입 동향 지표를 꼭 보셔야 되고요. 글로벌하게 볼 때는 각국의 제조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보통 이제 1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올해는 코스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의 방향성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좀 코멘트를 해드렸었던 것 같고 본다면 현재까지는 양호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초 대비했을 때는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은 2017년도 같은 움직임이에요. 영업이익이 연초부터 꾸준하게 쭉 늘어나면서 코스피 상승이 상당히 좀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우상향하는 움직임이면 좋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론 낸 거는 다 기관들일 텐데 그 결론 낸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파냐는 거예요. 아니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좋을 거라고 방향을 잡았는데 왜 팔아 기관들이. 우리가 방향 잡았나? 기관들이 방향 잡았지? 그러니까요. 단속을 좀 해야 될까요? 맨날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안 좋은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화를 좀 해요.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 진짜 형님 계셔서 좀 들와났습니다. 아 원래 혼자 있어도 더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연초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177조였는데 지금 184조로 한 4% 정도 상향 조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방금 정프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지수는 빠지고 이익 추정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가 맞느냐. 지금 당장 속단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일단 이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 지수도 조만간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수출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그림보다는 월별 수출 금액을 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별 수출 금액이요? 월말까지 유지가 돼서 3월 전체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수치가 대략 한 52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반도체나 승용차 그리고 석유 제품 이런 쪽이 좀 큰 폭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도 엄청 잘 되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에 보셨던 이익 추정치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식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대체 뭘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구분이 안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하거든요. 보통 이제 선행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게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니까. 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방금 이 프로켓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짜 바로미터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신흥국 통화인 호주 달러 이런 부분들이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BDI 지수, PMI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저도 좀 보고 놀라긴 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화학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내 분류상은 화학이죠. 물리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리는 아니잖아요. 수학도 아니고. 화학이지. 뜨악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한 250억 정도. 미술이지. 왜 어떻게 화학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한 25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LG 생활관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또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이 통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4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한 260억 정도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중에 KT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보냈는데 24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생활관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과 중국이 싸우기 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유럽에서 수입하던 걸 대주생활관광이 팔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T는 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통신업종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아마존 프라임하고 SK텔레콤이 아마존 프라임이 OTT 관련해서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를 할 때 결국엔 국내 통신업자와 제휴를 맺게 되는데 U플러스와 넷플릭스가 했던 것처럼 아직 디즈니 플러스는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는데 아직 계속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일단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 관련한 주식이기도 하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한 여러 이슈들도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가져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가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상당히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골프존을 보시면서 체크하실 거는 3월 11일자 이후부터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수급의 손바김이 바뀌었는지 3월 11일?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실제로 골프존 같은 경우가 그동안 그전까지는 상당히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이면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상당히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3월 11일부터 수급의 손바김이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골프존에?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그 이후에 벌써 주가가 제가 정확히는 보지 못했지만 최소 30% 이상은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죠. 막차 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살펴보셨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3프로 방송에서도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효성과 코어롱 같은 경우가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수소산업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드리면서 넥소 수소차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있는데 그게 바로 효성 첨단 소재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자체는 기존에 다른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콜라보가 상당히 잘 되면서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세 번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고점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올 연초에 처음 1월 달에 고점 돌파한 가격대가 16만 5천 원대였고 두 번째 가격대가 33만 원대였고 지금 이제 37만 원대이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는 있기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적극적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네. 오르긴 했는데 계속 제가 이거를 12월 달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리마인드 차원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코오롱 그룹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알짜 기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부양안이 실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미국 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채택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인프라 재검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이런 것들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도 쭉쭉 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1.5조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월가 예상은 한 2조 달러였고 근데 지금 엊그저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약 3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소재라든지 대표적인 철강 그리고 기계 이런 쪽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쪽이니까.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보면 CS윈드라든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상품마다 사이클이 폭과 기간이 다른 모양이던데요.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갖고 그거는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업데이트 하실래요?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혹시 중요한 내용 코로나 관련된 잠깐만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거는 그냥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백신이 나오면서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을 실제로는 보였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중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통계인가요? 네. 전세계 통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2월 말에서 3월로 넘어오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좀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을 지금 4월 18일까지 연장을 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국 내 21개 주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학생들이 봄방학 맞아가지고 플로리다나 이런 쪽에 해변가에 가서 수영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꽃 구경하기 위해서 상춘객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원래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아, 겨울 들어가는구나. 네,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북방구가 겨울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 좀 하반기에는 브라질 자체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겨울철에 같이 증가했다가 이제 브라질 기준은 여름철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직종 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브라질은 현재 3차 확산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코로나 확산 속도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리두기이지만 역시 개인 방역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이 또 남방구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서 더 확산세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각 나라가 백신 또 개인 방역 잘 좀 해갖고 제발 이제 코로나 좀 이제 뉴스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극들 증시 상황, 마감 상황과 함께 주요 이슈들 집어주신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김영열 센터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